아유 진짜로 건너방 가서 자러 갈거네. 귀여워 이려서 어버지가 자네. 참 멸시럽은 너무. 누나 내가 천사가 됐어. 인간반 천사반 어정쩡한 아수라 천사에서 완전한 천사. 이게 미친끝나 진짜로. 우찌지가 천사라고 생각하게 됐을꺼. 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. 참네. 아 나도 누나분 가슴이 조금은 뛰어. 일도 성실히 하고 인정도 있고. 정가만 빼면 남을 할게 없는데. 한 번만 하자. 한 번만 하자고 뽁뽀. 정말 야간? 나랑 입을 맞추면 날개가 더 끝나? 그냥 하는 말이 그치? 내 호릴라꼬. 아이다. 나. 혹시 진짤지도 모르지. 확실히 안 미쳤으면 그리 진지하게 시종일관 지가 천사라고 몬하지. 사람이. 마. 미칼본전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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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도于가니 작아. 응 뭐야 아. 아 lately 연락이 안되 짜증나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